다 된 거야? 이거 좀 고문이네. 이렇게 커? 두 손으로 가도 저 정도로 커. 호환 먹으러 왔어, 섭. 섭 먹으러 왔지, 사실은. 섭 먹으러 왔지. 인생 첫 번째 섭. 우와. 이거 장난 아닌데? 우와, 우와. 저렇게 한 마라 해먹어. 장난 아니다, 진짜. 우와. 소리 봐라. 우와, 터지네, 섭 터져. 아이고, 섭 터져. 섭섭하네, 진짜. 진짜 섭섭하고 섭 터진다. 너무 맛있다. 많이 먹어. 이 정도 되니까 안 남겨주고 다 먹었구나. 주엽이 먹고 우아한 거 처음 들었다. 우와. 형, 이거 봐요. 사이즈. 형, 이거 사이즈 봐요. 이야. 뭐 바람놈이 거기에다? 그러니까요. 우와. 아이고야. 햄버거, 햄버거. 햄버거가 안 돼. 햄버거. 계란찜 아니야, 계란찜? 그러니까 뭐. 이야. 미쳤다. 진짜 미쳤다, 이거는. 이야, 바람놈어. 풍선이야, 풍선. 딱 뻘뻘하면서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. 주엽이 얼굴이 되게 크거든? 근데 주엽이 얼굴에다 해도. 진짜 어마어마하다. 와, 입에 깜짝이야. 주엽이 한 입 이상 안 들어가. 이거야, 이거야. 주엽이 입에도 한 입에 안 들어가. 헛 퍼져요. 정말 맛보지 못한 맛. 알이 그렇게 클 수가 없고. 사이즈가 전에 먹지 못한 맛이라서 표현하기 힘든. 먹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진짜 저거 하나 딱 먹으면. 진짜 기운 줄 모르는 것 같아. 이거 먹어, 주엽아. 와, 여기가. 색깔 봐. 제일 큰 거야, 오늘의. 이걸 먹으면 황도를 다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야. 와, 이건 골증 먹다. 야, 이거는 뭐. 나 좀 못 찾겠어요. 여기 짬볼 수 없나요, 여기? 맛있겠다. 현지엽이 혀를 갖고 싶어.